오늘도 택배회사에서 가원시가 택배 작업 중입니다. 오늘도 전국으로 구타리종군이 출발 됩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안가고 토일만 안되고 일요일날 출발하면 일요일날 출발합니다. 지리상 구타리종군 보급사업소입니다. 롯데택배로 저희가 계약 택배를 해서 저희가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월화수는 박스로 가고요. 나머지 요일은 저희가 마대로 가게 됩니다. 두 겹으로 넣어서 안 마르게 저희가 잘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진국 택배 고사리종군입니다. 지리산 한입새 고사리종군 보급사업소입니다. 한번 보급사업소입니다. 인간은